저도 오늘 사실 당선 소감문 적으나 적어왔는데 그 모두에게서 좀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.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굳은 날씨 속에 각자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저 강석준은 행성 결과에 깨끗이 성공하고 김동진 후보의 당선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상상부 진출단의 평균 출연 후보보다 진출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굉장히 감사합니다.